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4월 7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모아주고 있지만 정작 선거를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입니다 중앙지 가운데서도 꾸준히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보기 드문 기자가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입니다 김방현 기자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제출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개선 개정안을 보도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계 대신 손으로 개표하자 투표 및 개표 개선 개정안 발의 잇따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박대출 의원의 개정안 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기본적인 인식은 현행 투표 및 개표 절차에 오류가 많고 또 특히 개표 과정에서 보완 문제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불안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그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밖의 것을 보조적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을 합쳐서 공직선거법 1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3월 18일 날 발의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투표 용지를 사람의 손으로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기계장치나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자유민주주의 대개 앞선 나라들은 엄격한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우리도 하루속히 도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전투표에 대한 그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용지에 인시하는 일렬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절치부분과 비절치부분 두 군들은 각각 표시해서 투표용지 발급기로 사전투표용지를 인시할 때는 절치부분 일렬번호를 떼서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만일에 투표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절치부분과 비절치부분을 대조해서 확인하게 되면 선거와 관련된 많은 무리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이와 함께 개정하는 우편투표남과 사전투표함의 보관이송과정은 전과정이 영상물로 촬영되도록 하고 또 투표관린과 투표창간인이 찰련기간에 언제든지 영상물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선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박대출 의원은 개표 결과를 공표 전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도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3년 이하의 진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그런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또 투표선언 내지 투표개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창간인의 투표나 개표과정에 참관을 파기하면 엄중한 그런 행보를 가하는 3년 이하의 진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를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에 자신이 대표 발의하는 그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과정과 관련된 많은 그런 의문이나 의혹이 사라져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의 그런 정직성 문제를 고향하고 한층 투표에 대한 그런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과도 별도로 권영세 의원은 사변투표 실시기간을 종전 2일에서 하루로 줄이고 또한 지금 법률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QR코드 같은 것을 엄격하게 제안하는 그런 법안을 지난 1월에 낸 적이 있습니다 권위원의 주장도 납득할 만합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선거법상의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바코드 대신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되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부터라도 QR코드는 엄격하게 사용금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명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개정안을 자신이 내게 됐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간에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진단하고 그리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해결책을 하나씩 하나씩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사회가 전진하고 나아지는 것을 그렇게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박대출 의원과 권영세 의원의 노력이 다수당의 협조를 얻어서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조속한 시간 내에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수당의 180석을 갖고 있는 다수당이 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작은 노력들도 무산되겠지만 선거와 관련된 그런 많은 그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대출 의원과 권영세 의원의 개정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병호